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공매에 대한 문의도 많고 한데 제가 오늘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선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매를 보려고 하면 공매를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이유는 권리 분석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경매는 경매 정보지에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해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잘 돼 있는데 공매 쪽은 그런 정보가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약간 먹을 것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매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저희 베폭션에서는 공매와 관련해서도 예전에 유료로 운영했던 강의가 특강을 했던 게 있어요. 공매. 4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베폭션 카페 오면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물론 죄송합니다. 경매에 등록하면 회원님에 한해서 가능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조건 보시는 게 아니라서 그러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일단은 경매 공부를 완벽하게 하면 공매는 그냥 보여요. 그런데 이게 경매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매를 보려고 하면 헷갈려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매를 처음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경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공매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한 번에 나중에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선 경매를 해야 되나? 공매를 공부해야 되나? 고민하신다 그러면 경매를 우선 공부하는 게 정답이다. 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아요. 경매도 이런 식으로 물건 소개가 나오잖아요. 사진도 나오고 물건 종류 몇 평인지 이런 저런 얼마로 시작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경매에서 등기부 내용으로 권리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는 뭐를 보라 그러죠?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라 그러잖아요. 공매에서는 재산명세서를 봐야 돼요. 재산명세서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러분? 공매 재산명세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서류가 뜹니다. 자, 이런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매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단임 법관에 도장이 찍힌 서류잖아요. 네, 공매에서는 바로 이 재산명세서가 그런 서류인 거예요. 여기에 그 한 장에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될 내용이 다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디서 처분을 하고 있는지 공고는 언제가 났는지 그럼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경매처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분 요구의 종기일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배분 요구의 종기일자는 뭘까요? 경매에서 얘기하는 배당 요구의 종기일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배당 요구 종기일자 배분 요구 종기일자 이런 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기일을 정해놓고 억울한 채권자들이 있으면 이때 안에 신고를 해야 뭔가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다음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짜가 우리는 권리 분석을 할 때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배분 요구 종기일이 22년 11월 28일이었구나. 일단 이걸 쓱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인지를 여기서 보고 이게 만약에 지분 물건이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지가 지분인 건 당연하죠. 건물이 아, 전체가 나온 거구나. 55제곱미터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 쭉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음, 화곡동에 있구나. 아, 전입세 열람을 띄워봤더니 박땡땡이 존재한다고 하는구나. 아, 본건 점유자는 보증금 1억 7,200만 원에 임차했구나. 아, 임차인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임차인 역시 아니나 달러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신고 내용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전입을 21년 3월 2일에 했구나. 그죠? 보증금은 얼마구나. 그리고 임차인 배분 요금이 채권 신고여나? 해가지고 주택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 있네. 뭐지? 아, 이 임차인은 나갔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일처리를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전입은 이렇게 되고 확정, 금액 배분 요구도 했네. 그러면은 22년 11월 17일이니까 배분 요구 날짜 안에 잘했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날짜 며칠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네. 22년 11월 28일까지였는데 그 전에 했으니까 언제 했어요? 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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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했네요. 그죠? 22년 11월 17일에 했으니까 아, 낙찰이 되면 낙찰받은 돈에서 이 사람이 먼저 바당가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대학력이 있으면 먼저 받아가는 거고 대학력이 없으면 내가 이 사람이 얼마를 받든 사실은 우리는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학력이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 같은 경우는 빨갛게 이렇게 살짝 칠해져 있으니까 말소기준 권리 날짜가 명확하니까 그거보다 앞섰는지 아닌지만 알면 되는데 공매는 그런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압류 설정 일자를 보셔야 돼요. 이 압류 설정 일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보다 이게 앞서 있다면 전입 일자가 만약에 앞서 있다면 대학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압류 설정 일자에서 보려면 뭐만 봐야 돼요?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설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담보 가등기 이렇게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일곱 가지 중에 앞선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랑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자 어떤 게 제일 빠른지 한번 볼까요? 21년 12월 14일 압류 오 맞아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지 그러면서 이거는 일단 내용을 키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21년 12월 14일보다 빠른 게 있나? 보니까 어? 빠른 게 있네. 21년 8월 26일이 더 빠르네? 그럼 얘가 말소기준 권리네. 그죠? 네. 근데 평택세무소에서 이렇게 압류 평택세무소에서 설정을 한 건 뭘까요? 당연히 압류죠. 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와중에 또 가처분이라고 써있으면 안 돼.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게 잘 없기 때문에 이 날짜만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21년 8월 26일 이거보다 우리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른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자고요. 21년 8월 26일 21년 8월 26일보다 빠르네. 어머 대학력이 있구나. 그러면 낙찰받은 돈에서 이분이 1억 7,100만 원을 먼저 받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나머지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대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무슨 계산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뭘 조사해야 될까요? 음 그러면 얘보다 먼저 받아가는 세금이 얼마지? 이거를 계산해야겠죠. 네. 그럼 얘보다 먼저 받아가는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확정일자랑 비교했더니 날짜가 전입이 늦네요. 그래서 21년 3월 2일 이전에 밀린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그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정기일이라는 걸 봐야 돼요. 플러스 해줄게. 자. 보세요. 자. 법정기일. 그죠? 왜? 내가 이걸 왜 지금 확대했어요? 21년 3월 2일 이전에 밀린 돈이 있는지 그 돈은 당해세가 됐든 조세가 됐든 먼저 받아가니까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물건 볼까요? 수원세무서 거 봤더니 21년 3월 2일 맞죠? 3월 2일 이전에 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나와 있는 돈은 7300이지만 아 임차인이 돈을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 사람 수원세무서는 그 다음에 받아가겠구나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또 봤더니 평택시 송탄 출장소네요. 그죠? 평택. 자. 21년 어? 야이 큰일 났다. 21년 3월 2일 이전에 밀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 심지어 2년치나 밀려있어.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밀린 돈은 21년 9월 8일 그러니까는 한 전체적으로 밀렸던 부분에서 80%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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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는 맥시멈으로 해당이 되는데 20%는 해당이 안 될 까망성이 좀 높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면 어때요? 아 한 750만원은 얘가 먼저 받아가겠네 요렇게 계산을 하고 응? 어? 아 내가 만약에 2억의 낙찰을 받더라도 거기서 750은 얘가 먼저 받고 나머지 1억 7천 백 응? 아직은 문제가 없네 요런 판단이 있으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러분 초보자 눈높이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21년 3월 2일보다 앞서 밀린 게 있는지 구경 가보자고요 자 또 봤더니 음마 얘도 얘도 앞서 밀렸네 21년 3월 2일보다 어 그러나 봐봐요 23년의 비리에 그동안 밀린 거를 어 우리가 어 비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한 4개월치 뭐 이 정도니까 전체적인 거는 한 3년치인데 뭐 그 정도 그 와중에 그 정도니까 한 10%면 되겠죠? 네 이게 어디야? 권선구청 장안구청 마찬가지네 그죠? 근데 금액 자체가 95만원이야 뭐 해봐야 10만원이구나 그러면 아까 계산한 거랑 합쳐가지고 700 몇 10만원이네 먼저 받아가겠네 이렇게 계산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복병을 만납니다 자 아까 몇 년도였지 또 까먹었어 21년 3월 2일 그치 밑에 거 봤더니 엄마 16년도부터 밀렸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이고 의료법료를 안내네 21년 3월 그러면 16년부터 24년까지 밀린거니까 절반정도 되겠네요 대충 절반보다 좀 높지만 어 430만원밖에 안되네 다행이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인심좋게 300만원 정도 얘가 먼저 받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아까 700 몇십만원 300이 합쳐지면 천만원이 되는거죠 아 그정도네 그리고 또 봤어요 서울 강서구청을 봤더니 21년 3월 2일 이전에 밀린 돈이 없네 음 얘는 신경 왔어도 되는구나 또 예를 봤더니 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21년 3월 2일 전에 밀린게 맞네 어 근데 거의 대부분이네 그죠 여러분 어 거의 2년치 중에 음 2년이 좀 넘는데 2년 6개월치 중에 어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거는 4개월치밖에 안되네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봐야겠네 여기서 큰일 났네 그죠 왜요 1억 3천 9백이야 그러면 자 먼저 받아가는게 어떻게 되는거에요 먼저 받아가는게 네 한 최소한 1억은 되겠죠 대충 그러면 아까 앞서 계산한게 얼마였죠 천만원 자 천몇십만원인데 그거랑 이거랑 합치면 자 1억 천만원이죠 1억 천만원 자 이제 계산됐죠 요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거에요 대충 자 그러면 봐봐요 어 이게 지금 보증금이 1억 7100이니까 제가 제가 이거를 낙찰받으려면 이 물건은 얼마 이상이 되야지 내가 낙찰받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이해가 되셨다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됐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대학력이 있는 인차인보다 먼저 받아가는 돈이 제가 지금 언뜻 계산해봐도 1억 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게 매매시세를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물건이 얼마 이상이 돼야 이거를 낙찰받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응 얼마 이상이면 될까요 오 김아이리스님 그렇지 부자댐님 맞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 순간님도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 이해했어 보람있다 됐어요 부자두꺼우님 아이마음이 다 맞췄어 자 그렇지 그렇지 웅이 아버지 2억 8000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3억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실은 2억 8000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매매시세가 2억 8000이면 이거 낙찰받으면 안 되죠 왜요 거의 2억 8000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돈인 거예요 낙찰받기 위해서 그죠 응 왜요 내가 2억 8000은 입찰받을 쓰면 1억 1000만원은 먼저 당일세나 조세가 돈을 받아가고 나머지 못 받은 1억 7000 이제 1억 7000이란 돈은 2분인지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시세가 2억 8000이면 우리는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런 게 있잖아요 요렇게 계산을 해서 이런 계산을 잘 못하니까 초보자들이 안 들어와요 응 근데 이게 만약에 4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겠죠 괜찮겠죠 왜요 내가 한 3억 정도의 낙찰받으면 그래도 어차피 돈 다 받아가고 남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는 시세보다 1억 사게 산 거잖아 이해되시죠 요렇게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 경매 공부가 돼 있으면 한눈에 보여요 근데 이게 초보 때는 제가 지금 한 얘기도 지금 봐봐요 이해되신 분도 있지만 이해를 못하신 분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한다고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처음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경매를 공부해 놓으면 이게 보이겠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는 쉬운 거부터 하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공매 공부를 해버리면 이게 헷갈려요 뭐가 없는지 그리고 실수합니다 큰일 납니다 경매 공부가 탄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공매를 공부하잖아요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보여요 알겠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사실 제가 일부러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만하게끔 복잡한 걸 갖고 온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 공매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시간이 오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솔님 공매 완전 귀에 쏙쏙입니다 멘토님 설명 짱짱 그랬나요 다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수익까지 생각하는 건 자유 그렇죠 김솔님 또 윤혜형님 백복션과 함께하면 저런 거 다 이해가 잘 됨 얼마 안 돼서 이해가 됨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지금 이순관님 멘토님 공매 강의도 내용 좋아요 그랬군요 네 우리 저희 백복션에 오면 공매 특강 예전에 유료로 운영했던 그거를 4강이나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복션 회원님들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꼭 시청하시고요 지지님 28 그렇죠 맞았어요 오 윤혜형님 모두들 잘하시네요 하셨어요 JSK님이 또 많은 분들께 인사 주셨고요 우리 동수님도 인사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전순종님 날씨가 흐린데 커피 한 잔 하고 싶네요 그래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네 활기차게 출발하시고 리치스 언니님 어제 낙찰받은 거 자서하고 왔어요 아우 어제 낙찰받았는데 벌써 자서했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제 낙찰받았는데 오늘 자서했다고 아 어제 자서했다고요 대단하다 되게 빠르신다 그렇죠 네 자 음 매일 루틴처럼 돈 벌기님 저 화성아파트 매매하러 가고 있어요 아 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정상을 향한 꾼님 예 공매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작년 6월달 수강생입니다 그랬군요 우리 매일 루틴처럼 돈 벌기님 화이팅 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채소라님 이제야 궁금증이 풀리네요 아 그래요 이제야 풀리나요 큰일 났네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자유회님 공매동영상 다시 봤는데 다시 또 일깨워주시네요 다행이네요 네 오늘 공매낙찰받으러 고고씨 맹땅님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열기가 여러분 댓글로도 느껴지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됐을만한 바람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같이 정말 24년도에는 진짜로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됩시다 화이팅 고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